울진과 예천, 봉화, 천안시 등 중부권 13개 시군이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.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울진과 문경, 청주, 천안, 당진, 서산 등 13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330km 구간의 철도망으로 3조 7천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철도가 준공되면 서산에서 울진까지 2시간 20분대에 오갈 수 있어 중부권 교통접근성 개선과 함께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